아 다시 한번 카운터 제대로 끄질러 아 럭크 제대로 들어갔어 송재천 네 한국의 송재단 선수 인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멋있는 퍼포먼스를 주빈챙 네 이를 상대하는 주빈챙 선수 인사하고 있습니다 전적이 송재단 럭크 돌려봅니다 오히려 맞 네 바디 크게 내봅니다 송재성 막 타이밍 보고 있는 송재성 아 럭크 제대로 들어갔어요 코너 벌리는 주빈챙 아 받아줍니다 앞면을 크게 같이 허용합니다 송재성 아 송재성은 카운트 정말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상대 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바디 크게 내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송재성 다시 한번 카운트 꽂습니다 송재성 다시 한번 카운트 꽂습니다 송재성 크으으으으 미꾸라지네요 잘해요 다시 한번 카운트 꽂습니다 송재성 들어가다 카운트 두방 맞았어요 또 카운트 꽂는 송재성 다시 한번 꽂았습니다 안면 다시 허용하고 있는 주빈챙 성재성 바디 내려갔습니다 성재성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배 맞았어요 배 제대로 내려갔어요 저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카운터로 응수해봅니다 성재성 다시 한번 카운터 제대로 끝졌어요 성재성 야아 제대로 성재성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네 완벽 주둑들면 안되거든요 주민칭도 그렇지 다시 카운터 붙어졌습니다 아 제대로 맞았습니다 제대로 맞았어요 끝났어요 좋습니다 성재성 3라운드만에 다운 얻어내요 4승이 모두 피어승입니다 4승이 모두 피어승입니다 좋아요 만중들은 이런걸 원하네요 정말 멋있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송재성 아름답습니다 바랍니다 양석수 선수 김시현 선수 정말 훌륭한 제목들이었고 김시현 선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속 감사합니다.